자 지금부터 스테이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React 컴포넌트인데요. 컴포넌트는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입력은 뭐죠? 프롭입니다. 프롭을 통해서 입력된 데이터를 우리가 만든 컴포넌트 함수가 처리해서 리턴 값을 만들면 바로 그 리턴 값이 새로운 UI가 되죠. 자 프롭과 함께 컴포넌트 함수를 다시 실행해서 새로운 리턴 값을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번 시간의 주인공인 스테이트입니다. 자 프롭과 스테이트 모두 이 값이 변경되면 새로운 리턴 값을 만들어서 UI를 바꿉니다. 자 그런데 프롭과 스테이트의 차이점은 프롭은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외부자를 위한 데이터고 스테이트는 컴포넌트를 만드는 내부자를 위한 데이터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테이트 사용법을 알아봅시다. 자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기능을 갖게 될 것인지를 미리 좀 볼까요? 자 여기 있는 본문에 클릭하면 그 글에 해당되는 상세 보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로고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웰컴 페이지가 나오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보자고요. 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모드라고 하는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 컨스트니까 상수라고 해야겠네요. 자 웰컴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모드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본문이 달라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전 여기에서 만약에 모드의 값이 웰컴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고 자 모드의 값이 read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조건문을 작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컨텐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만약에 모드가 웰컴이면 컨텐트는 어떻게 되냐? 여기 있는 이 아티클 태그가 된다. 웰컴 페이지죠. 자 그리고 read인 경우에는 이 컨텐트가 어떻게 된다? read가 나오게 한다. 자 그리고 이 컨텐트 변수를 어떻게 해요? 여기에 출력되게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때에 모드의 값이 웰컴이면 현재처럼 보이고 read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read로 바뀝니다. 다시 웰컴으로 돌려놓을까요? 자 이렇게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논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모드의 값을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변경해 주는 거겠죠.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모드는 웰컴으로 바꿔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모드는 read로 바꿉니다. 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현재 모드는 웰컴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html을 클릭하면 모드의 값이 read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 ui가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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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자 우리가 모드의 값을 read로 바꾸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앱 함수는 다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return 값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모드의 값이 바뀌면 이 컴포넌트 함수가 새로 실행되면서 새로운 return 값이 만들어지고 그 return 값이 ui에 반영되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는 거죠. 맞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때 바로 state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stat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mport를 하고요. use state라는 hook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 hook은 react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함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모드는 일반적인 지역 변수인데요. 이 지역 변수를 state, 즉 상태로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에서 use state라고 이렇게 하면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상태를 만들면 이 상태가 return이 될 건데 그 return 된 결과를 제가 underbar mode라고 이름을 줬어요. 옆에 에러가 뜨죠? 정상이에요. 자 우리 모드의 값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개발자 도구를 켜고 콘솔을 켠 다음에 리로드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underbar mode의 값은 0번째 원소는 welcome이에요. 이건 뭐와 같은 거예요? 이거의 값이 0번째 원소다. 자 1번째 원소는 함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use state라면요. use state는 배열을 return하고 그 배열의 0번째 원소는 상태의 값을 읽을 때 쓰는 데이터고 1번째 데이터는 그 상태의 값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const 모드는 underbar mode의 0이라고 하면 이 모드의 값을 통해서 상태의 값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const set state set 모드 underbar mode 1이라고 하면 이 1번째 원소인 set 모드를 통해서 모드의 값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use state의 인자는 그 state의 초기 값이에요. 그리고 state의 값은 이 0번째 인덱스의 값으로 읽습니다. state를 바꿀 때는 1번째 인덱스의 값으로 함수로 바꿉니다. 자 이거 코드가 좀 복잡하니까 저걸 단순하게 하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줄로 쓰면 이게 이 위에 있는 세 줄과 똑같은 코드예요. 같은 문법입니다. 다만 더 축약형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위에 거는 지워버릴게요. 익숙해지셔야 될 문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모드의 값은요. 기존에 이 모드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바꿀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드는 welcome, 모드는 read라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한번 클릭해볼까? 이걸 클릭하면 이게 실행이 됐겠죠. 하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값을 바꿀 때는요. setMod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값을 바꿀 때는 setMod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이걸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 클릭. 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드의 값이 setMod로 인해서 read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앱 컴포넌트가 다시 실행됩니다. 자 그러면서 useState가 이 모드의 값을 read로 세팅해줘요. 자 그럼 여기가 read니까 컨텐트는 이걸로 바뀔 것이고 그것이 화면에 렌더링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모드의 값은 이름을 아무거나 해도 되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거면 여기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setMod도 아무거나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얘가 이렇다면 여기도 이렇게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사람은 없겠죠. 자 이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state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 되셨으면 박수. 자 그런데 하담한 느낌이 있죠? 여기 read로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선택한 글이 여기에 나타나야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딜 손보면 될까요? 자 여기 read일 때 컨텐트를 결정하는 이 부분에 타이틀과 바디가 적당한 값을 가지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글을 선택했는지 그것을 또 스테이트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const id, set id, use state 현재 값이 선택되지 않았으니까 null에서 초기 값이 없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테이트의 값은 언제 바뀌나요? 내부를 클릭했을 때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 set id 값을 세팅하는데요. 자 여기 id 값이 이렇게 됐으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언더바 id로 바꿔서 이 값을 set id 값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이 컴포넌트 내부 컴포넌트의 글을 클릭할 때 id 값이 바뀌면 컴포넌트가 새로 실행되면서 새로운 id 값이 지정된다. 그러면 그 id 값을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자 여기에서 토픽스에 있는 값 중에 우리가 선택한 id와 일치하는 원소를 찾아서 그것을 title과 body의 값으로 세팅해주면 되겠죠. 자 이때에 저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id 스테이트와 일치하는 토픽스의 원소를 찾겠습니다. for let i는 0, i는 토픽스의 length만큼 순회한다. 그리고 i를 1씩 더한다. 자 이렇게 하면 토픽스의 원소의 숫자만큼 반복되겠죠. 자 거기에서 만약에 토픽스의 id와 누가 일치해요? id 스테이트가 일치하면 어떤 작업을 하면 될까요? title과 body의 값을 세팅해주면 되겠죠. 자 저는 title과 body의 값을 초기화를 시켜줬습니다. 자 그리고 일치할 때 title은 토픽스아이의 타이틀로 하고요. body는 토픽스아이의 body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title을 title의 값으로 세팅하고요. 자 여기 body를 body의 값으로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자 그리고 있는 거 한번 클릭해볼게요. 클릭? 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디버깅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음... 콘솔 로그 여기 있는 id 값을 여기다가 주고요. 스테이트 아이디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리로드 했고요. 자 이거 한번 클릭해볼게요. 클릭했더니 이 토픽스의 값은 1, 2, 3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숫자예요. 근데 id 스테이트는 문자 2인 거예요. 왜요? 자 이거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자 우리 id 값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좀 보죠. 이 id 값은 어디서 왔어요? set id로부터 옵니다. 자 set id는 어디서 사용돼요? 여기서 와요. 자 여기 있는 이 언더바 아이디 값은 어디서 와요? 내부 안에 있습니다. 자 내부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벤트 타겟의 아이디를 통해서 아이디 값을 알아내는데 아이디는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입력한 이 값은 숫자였어요. 하지만 그것을 태그의 속성으로 넘기면 걔는 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자가 된 데이터를 끌고 오면 여기에 들어오는 아이디는 문자열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이걸 숫자로 컨버팅 해주면 되겠죠. 자 저는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를 숫자로 컨버팅 해주는 넘버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클릭해볼까요? 클릭했더니 어때요? 아이디 값이 이제 숫자가 되죠. 자 그리고 결과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글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 함수를 다시 실행시키는 두 가지 데이터인 프로 스테이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스테이트 특히나 많이들 어려워하는 주제거든요. 이게 이해되셨다면 구분응선을 넘으신 겁니다. 이해가 안 되셨다면 조금 마음은 급하실 수 있겠지만 제 수업 한 번만 더 들어보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축하합니다. 끝!